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산천제 플러스 740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47번 수원대학교 문제네요. 수원대는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To be pranked with you. 솔직히 말해서 the taxi should alive at 2시 30분에 도착해야 하는데 뒤에 갑자기 didn't turn up 나타나지 않았다니까 틀린거죠. 가정법이 되어야죠. Must have a pp는 뭐 뭐 했었음이 틀림없다. 모르면서 틀림없을 거라고 추출하는 거고 가정법은 알고 얘기하는 거에요. 도착했어야 했었는데 should have a pp죠. 일종의 가정법이죠. 했었어야 했는데 도착 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 거에요. 이건 쉬운 문제죠. 내려가죠. 뭐 더 설명이 불필요하니까. 내려가서 상명대학교 문제인데 별표 두 개 줬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없었는데 The country sank deeply into recession that rested. 410인데 4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죠. 10년을 지속했다. Rest는 T르 끝났지만 cost 같은 거하고 달리 자우지간 1위가 붙는 거에요. caused many issues. 많은 이시들을 경제에 야기했다. 다음 세계에 들어서 이런거죠. 많은 쟁점들을 야기했다는데 이거 투 쓰는 거 아닐까. 이건 메이커하고 비슷한거죠. 만들어서 야기해서 주는 거에요. 많은 문제를 야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투 를 쓰는 게 아니고 포 를 쓰는 게 맞습니다. 뭐 뭐 이게 투 쓰는 게 아니고 포가 맞아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2번 골라서 틀렸을 거에요. 또는 뭐 여기 뭐 이거 D번 고르지는 않았겠죠. 다만 이건 답이 B번이에요. 부사 딥과 부사 디플리에 물론 디플리는 부사로만 쓰이고 딥은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데 오늘의 관점은 같은 부사인 딥과 디플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에요. 이게 답이 B번이라는 거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배웠냐. 심한 정도 디그리. 아 이거 디그리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배워볼 거에요. 디그리는 뭐에다 놓을까. 그레이드가 내려갔다는 건데 심한 정도를 나타내면 디플리를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고 장소 개념이면은 딥을 사용해요. 여기서 정도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는 이속으로 빠져 깊은 곳까지 빠져들어갔다는 거니까 당연히 딥을 사용하는 거에요. 예문을 볼까요. They dive the deep 쓰는 거에요. 바다 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에요. 로케이션이니까 딥 써야 돼요. The gold rise to deep in the earth. 땅 깊이 묻힌 거니까 로케이션이니까 딥을 사용해야 돼요. He went on starting deep into the night가 밤 깊어서까지 시간상의 장소인거죠. 예를 들어서 딥을 쓰는 거에요. 물론 이게 he went on starting deeply를 못쓰는 건 아닌데 이거는 밤이 들어가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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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했다는 거에요. 심한 학습을 했다 이런 뜻이면 되는 거에요. The duck bite deeply into his arm. 이거는 걔가 그를 심하게 물었다요. 팔이 깊은 곳이 어느 쪽이 깊은 거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보통은 심하게 물은 거에요. 그냥 정도를 물은 거고 The duck bit deep into his arm. 이건 못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깊이 깊게 물었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딥을 사용하는 거죠. He started quantum digits. 양자역학을 심도있게 공부한 거죠. 이거 공부하는데 무슨 깊이가 있겠어요. 공부하는데 장소상의 깊이가 아니고 정도율을 깊게 연구했다는 거니까 deeply use 쓰는 거 맞는 거죠. 그리고 앞에 전치사 포를 생략하면서 부사적 대격이라는 어려운 말 소리. 대격이라는 게 목적격이라 그랬죠. 전치사의 목적격 보호를 생략하고서 전체적으로 부사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부사적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격이다. 이런 얘기죠. 코우스포 쓰는 게 맞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옛날 문제 같다는 대구 가톨릭 문제에서 We are evening march now. 지금 심지어 3월이다. 정말 3월이다. 이렇게 돼요. Snow still lies deep.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산간지방의 고속도로 깊이까지 눈이 쌓여있는 거죠.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니까 맞는 거예요. 다만 앞에가 여기 snow, rise가 현저형이고 과거형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분사금은 계속 조형법이 되죠. keeping the traffic in complete finality. 완전 마비 상태로 만들었다. 이런 거죠. 분사금은 계속 조형이 맞는데 공간적 개념이니까 deeply가 아니고 deep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적어도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deep이 맞은 건 맞았는데 이게 deeply를 쓰면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deep 쓰는 게 맞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이번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거 deep이냐. 이거는 좀 어렵죠. 별표 두 개 줬어요. 상명대학교도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문제가 문법 문제가 많고 또 어려워요. 옛날에는 상명여자대학교인데 지금은 상명대학교로 바뀌었죠. 아마 우리 조카가 상명대를 들어가가지고 상명대학교나 상명여대 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길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영문과로 올라가서 편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제 선생님 시험을 봤는데 공립학교 선생님 공무원 시험을 봤죠. 그런데 이제 첫 회는 떨어지고 두 번째 붙어가지고 지금 공립학교 영어 선생님을 해요. 그런데 시집을 안 가고 있어요. 지금 한 서른 몇 살 됐나? 그런데 시집을 안 가요. 아주 귀엽고 머리도 좁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 깨달음이 좀 늦는 타입이에요. 저를 좀 닮았나 싶기도 해요. 머리가 빠르게 반짝반짝 크는 건 아니고 한참 가서 이렇게 좀 크는 거예요. 대기 만성 같은 표현은 좋아하진 않지만 저도 레이트 블루머에 늦게 꼽히는 거죠. 레이트 디벨로퍼죠. 레이트 디벨로퍼 저도 이 영어에 대해서 뭐 그게 잘한 게 아니고 영어는 수학을 잘했어요. 사실 수학을 잘했고 영어는 참 못했는데 나중에 영어로 많이 이렇게 영어 쪽으로 확 돌았죠. 끝을 보자 싶어가지고 저도 레이트 디벨로퍼가 됐는데 레이트 블루머 늦게 피는 거죠. 아무튼 상명대학교 지금도 선생님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저기 어느 쪽에서 하던가요? 이 사이트는 제가 얘기를 안 해줘서 여기 하는 거 잘 알고 있는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안 본 지가 오래돼갖고 아무튼 아무튼 선생님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실력이 많이 늘면 좋은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옛날에 했던 거 매년 같은 거 가르치니까 그렇게 폭넓게 보고 공부를 하기는 좀 안되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쭉 내려가서 다음 문제를 해보죠. 자 이번에는 별표 3개 좋습니다. 수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아까 제가 쉬운 문제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있는 거 별표 3개 잖아요. 무려 처음엔 저도 이건 뭔 문제인가 그랬어요. 근데 뭐 이제 금방 알 수 있게 되죠. 많이 우리 많은 백인 형제들은 evidenced by their presidency 컴마 컴마로 묶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주어고 통사는 have come to realize 가 나온 거 잖아요. 과거형이 낄 수가 없어요. 비번은 안 되죠. 관계절인데 관계절이면 정동상환에 에비던스 에비던스도 봐요. 여러분이 에비던스는 단어 쉽죠. 이는 바깥이고요. 이건 바깥으로 보이는 거예요. 에비던스 별거예요. 바깥으로 비디오잖아요. 바깥으로 보이는 거 보여주다. 명시해주다.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 보여주듯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깨닫다. 깨닫는다. 이런 거죠.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운명과 묶여있다는 거. 위치 다음에 에비던스 바위가 나와서 과거 분사니까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being 에비던스드가 나오려면 이건 수동이잖아요. 어쨌거나 이게 관계절이었던 아니면 뭐라는 거죠. 관계절이었던 위치는 아예 안 되는 거였고요. 아무튼 being 이라면 bpp잖아. 수동이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이 증명되어지다 명시되어지다 아니잖아요. 존재가 명시되어졌다 이게 아니죠. 존재가 뭐뭇을 나타내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being은 뜻이 안 통해요. 서치도 골라내주겠죠. 자 그럼 여기서 배워야 돼요. 동사 에비던스는 분명히 하다 명시 하다 증거가 되다 입증 하다 이런 거예요. 존재에 의해서 이게 분사 금리나 비전 후치 수익 해야 되는데 존재가 많은 형제들을 입증한다 보여주다 이건 아니잖아요. 존재가 이들을 보여준다 이들이 참석한 게 보여준다 이건 의미상으로 성립이 안 돼요. 물론 물론 was evidence by 도 안 되고 being evidence by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the situation as it which 와 표기벽으로 별표 표시했죠. 이건 틀린 표시. 중요하다는 뜻도 되지만 언어학에서 쓰이는 별표는 틀렸다는 뜻이에요. 이 가로 쳐놓고 앞에다가 이걸 썼다는 건 뭐야. 이건 반드시 생략하려 되는 거예요. 가로 묶으면 틀리는 거니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필이 생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as you know 네가 알다시피 I 어쩌고 저쩌고 나갈 거야. as you know 컷맞 찍고 he is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no의 목적은 안 써요. 주절 전체의 내용이죠. 당신이 알다시피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as처럼 드시죠. 근데 이게 as is open the case as is open true나 마찬가지죠. 더 케이스는 사실이듯이 다음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듯이 그럴 때 양태의 접속사예요. 이럴 때 수동문일 때 주절의 내용과 같을 때 에스 다음에 주어인 it는 필이 생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생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른 예문을 하나 갖다 놔서 situation as normal 그리고 이게 중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점이 찍어진 건 조금 아, 마찬가지네요. 그들과의 만남이 나타나 주듯이 뒤에다가 써도 된다는 거죠. 상황은 정상이다. 이거를 이렇게 앞에 넣어도 돼요. 근데 이거는 as was evidence 들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was가 was만 was가 남아있는데 was까지 생략하고 위에 있게 만들어진 거죠. 이건 뭐냐면 원래 it를 안 쓴다 그랬죠. 홀로 남은 정동사 was도 보기 싫은 거예요. 주어는 없이 정동사만 나온 게 꼴보기 싫어서 was도 생략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좀 많이 했었죠. 주께의 주어와 정동사는 운명을 거의 같이 한다. 이게 예외적으로 as was evidence라든가 양태의 예수에서는 주어가 필이 생략되면서 이렇게 그냥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꼴보기 싫어서 was도 생략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본문에서는 was 생략이 된 거죠. 아 양태의 spp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처럼 드시가 양태고 이럴 때 뒤에 spp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비번은 관계전이니까 안 되고 뭐 해석도 해놨는데 원본 적어놨어요. 여기 마틴 루터킹 주니어라고 했죠.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벌써 연설을 한 거에서 나온 거예요. 마블로스 뉴 이 대단한 뉴 이 군사 which has engulfed the negro community 이 흑인 사회를 갖다가 삼켜버린 이 새로운 군부는 경찰을 한 거죠.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했죠. must not 절대 못합니다. must not lead us distrust of all right 이 우리 이 백인 형제들을 모두를 우리가 불신한 대로 우리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근거제시의 포에요. 왜냐하면 콤바 찍고 뒤로 나왔죠. many of our white brothers 우리의 많은 백인 형제들은 as evident 입증되어 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보여주듯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찌어찌 된다는 거 그들은 그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유라는 것이 아주 우리의 자유와 아주 풀려질 수 없이 묶여 있다는 것을 We can cannot work alone 우리는 혼자 걸을 수 없다 이런 거죠. 마틴 루터 킹의 글에서 뽑은 예문이에요. 하여튼 이게 뭐 누가 내 수원대학교에서 문제를 냈는데 네이트브가 냈던지 아니면 젊은 교수들 중에서 아주 영어를 대빵 잘하는 분이 이걸 자신있게 이렇게 낼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제가 최고 평점인 별표 세 개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해설이 얼만큼 돼있을지 해설 잘 안 돼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조금 더 내려가죠. 양태의 SPP와 또 단계 또는 국면의 SPP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얼굴 보면요 forcing the video from his mind 정신에서 비디오를 끄집어내면서 그는 그의 플래너 일지에다가 수첩이죠. 확인된 일을 표시를 했다. tomorrow 내일 as requested by 고객의 요청이 되어진 바로 he would upload the file 비디오 파일을 언론에 업로드 시킬 겁니다. 요구된 것이 뭐였어요. 원래 to 업로드 가 원래 요구된 거죠. 짧게 본다면 as 원래 as it was request 인데 이틀 안 쓴 되는 거죠. 이틀은 결국은 to 업로드인데 뒤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수동태로 바뀌면 비디오 to be 업로드 가 되겠지만 능동으로 해도 하는 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안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랭덤 킥클리 프라시도 뉴 슬라이드 쪽으로 빠르게 갔다. A giant enlargement of Satan 사탄을 확 크게 해 놓은 거. As depicted by 보디첼리가 이 바로 이 그림에서 묘사된 바의 사탄의 사탄을 확대한 거죠. 이것은 단계 국면에 쓰죠. 원래 as as it was 인 거예요. 이럴 때 단계 국면에 있을 때는 양태에서와 달라서 it was를 생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it를 생략하지 않아요. it was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형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그림이 옛날에도 그려져 있고 과거라는 게 괜찮겠네요. as it was 인데 이럴 때 뭐 it 하고 was 한 거물에 생략하면 as depicted 가 쓰이는 거예요. 끔찍하고 머리 세개 있는 악마 루서퍼가 컨슈밍 먹어 치우는 거죠. 세 명의 다른 사람을 머리가 생기니까 입두 세개 죠. 각각 입에 한 사람 씩 인거죠. 이해 되시겠죠. 그 다음에 it's warm oak wine scouting 벽이에요. 오크나무 벽. 그 다음에 벽돌로 나무 천장. 그 다음에 geographic map은 아주 a world away 떨어진 것 같다. 아주 돌 인거죠. 플라스틱 스타크 플라스틱 광장의 궁전의 내부의 거친 돌과 플라스틱 인테리어 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것이었다. 파크라이드도 있었는데 월드 웨이도 마찬가지로 한세장 떨어져있으니까 얼마나 떨어져있어요. 원래는 이 건물의 클락룸 이 거대한 공간은 12개의 클라지 벽장과 캐비넷이 있었는데 한때 사용되었다. 나르는 물건들 대공의 오늘 벽은 어떤 지도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세상을 as it was known in the 1550년대 알려진 바의 이게 단계 공연에 있으잖아요. 알려진 바의 뭐뭐죠. 여러분이 관계절이라면 대명사가 나올 수가 없죠. 들여가 되시죠? 그래서 단계 공연에 s는 여러분 자주 나오니까 여기 문법 부분을 봐도 되고 또는 저기 문법 파트를 브로그에서 단계 공연에서 검색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건 as it was 다 쓴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만 생략하는 건 안된다? 이것은 단계 공연에 s의 양태가 아니니까 it 쓴 거는 안되는 거예요. 그러나 it was 한꺼번에 생략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뭐 s는 양태 spp로 사용되는 거고 as was request is was 까지 생략이 됐다는 거죠. 쭉 어쩌고 저쩌고 as it was 가 생략이 생략이 된 거죠. 이것도 단계 공연에 s죠. 이거는 as it was none 인데 이거는 요거까지 생략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양태 s가 아니니까 as was one 원래 안된다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이거 안된다는 거죠. 원래만 원래 it을 생략한 게 안되는 거예요. 양태 s가 아니니까 상당히 어렵죠? 하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별표 3개 수원대학교 문제죠. 학교의 뭐 여러분 이름빨이라던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수가 문제내는 교수가 훌륭한 거예요. 상당히 수준 높은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 더군다나 이게 마틴 누구예요? 이름부터 생각 안 나네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루터 킹 마틴 루터 킹 이죠. 마틴 루터 킹 그래서 이걸 뽑았다는 게 너무나 멋있습니다. 단계국민회에서도 딱 끊어갖고 두 문장으로 딱 나눠서 한 것도 고수의 품격이 보입니다. 출제자의 품격이 보이는 그런 문제 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